그녀의 업무는 늦은 밤이 돼서야 끝날 때가 많다. 주디 드레이프 판서의 집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한국의 자괴농이다. 30여 년 전 어머니가 결혼 선물로 준 자괴농은 그녀의 봄을 이루다. 여섯 살을 떠나온 한국에 대해 그리 많은 기억이 남아있지 않았음에도, 그녀는 미국에서 만나는 한국인 한국 문화가 그저 반가웠다. 미국에서 50여 년을 살아오는 동안 한국과의 인연이 만들어준 특별한 추억도 많다. 하겠습니다. 주디 드레이퍼 판사의 남편은 미주리조 대법원 판사로 일하고 있다. 로스쿨 동기로 만난 두 사람은 30년 세월을 함께해온 인생의 동반자다. 함께 식사할 시간도 없이 바쁠 때가 많지만 딸 첼시가 집에 오는 날이면 만사를 제쳐두고 함께 저녁 준비를 한다. 올해 스물다섯인 딸 첼시. 아직 한국에 가본 적이 없지만 어릴 때부터 한국의 맛에 익숙했다. 아, 고향. 전호사 자격증까지 땄지만 지금은 연기자의 꿈을 꾸고 있는 첼시. 첼시 덕분에 모처럼 가족이 함께 준비한 저녁 식탁이 차려졌다. 식탁에는 늘 두 개의 문화가 공존한다. 특별히 한국 요리를 하지 않는 날에도 김치는 꼭 빠지지 않는다. 한국 문화는 주디 드레이퍼 판사에게도 딸 첼시에게도 어느새 일상생활의 일부분이 됐다. 첼시는 그녀를 닮아 어릴 때부터 춤과 노래 등 다양한 재능이 많았다. 쌀은 엄마를 담기 마련. 그리고 부모님과 부모님과 부모님의 이름이